안녕하세요 채널 evp 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 구독자 분 중에 채널을 가입하셔 가지고 저한테 이제 프로그램 검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관련된 영상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면이랑 프로그램 짠 거를 저한테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니 축도면 이구요 양면으로 해서 a 면 b 면 프로그램을 저한테 보내 주셨습니다 우선 지금 오른쪽에 있는건 a 면 인데요 a 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이는 이쪽 파이 46 부분 황사 정사 홈 정도 되는 그런 가공 공정 설계를 진행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체크 좀 하게 되면 우선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번호가 빠졌어요 파 렌트 치고 오시고 프로그램 번호 알파벳 오일 숫자 내재로 주시고 그 다음 주석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주석이 되게 중요해요 직경값으로 어 집어야 된다 고고 참고하시고 아예 폰 불러와 가지고 a 면 부터 한번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a 면을 불러올 것 다시 시작 위치로 와서 가공합니다 음 요렇게 요렇게 수정이 돼야 되는거지 98 됐고 그 다음 표면 걸치기 a 면 서부터 작업을 진행합니다 2 아 아 네 뭐 끝내 깎고 콩대하고 해전 그 다음에 꾸면 갑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해서요 구독자 요청으로 한 프로네 검증 촬영을 마치도록 하구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다른 구속자분들도 혹시 내가 짠 프로그램을 한번 검증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채널 가입해 주시고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이런식으로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2부였습니다